약할 때 맡기라 그래야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 마무리인데 마무리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애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도 적은 분량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했습니다 43절이나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의 원리를 알겠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히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착형 그러죠 인간에게 다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겠다 집착으로 이루겠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자잘한 문제들은 풀립니다 그러나 큰 문제라든지 결정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더 약해지고 해결책이 없고 속수무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겼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맡겼더니 풀리더라 해결되더라 이것을 믿음의 체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집착 노력 또는 공로 자력구원의 모델이 야곱이죠 자기 힘으로 다 풀어가겠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라반의 문제라든지 형 애서의 복수의 문제라든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박살나는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긴자가 되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스토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맡기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애서의 족보를 바라보고 또 하나는 애서의 입장에서 족보를 바라본다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풀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할 때 맡기라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맡김의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는 딱 하나 있는데 장작권의 문제죠 원래 장작권이라는 것이 재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 축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사카 그다음에 흘러가는 야곱 이런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축복을 얻고 집착으로 축복을 얻고 노력을 얻겠다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더라 이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수의 문제 형의 복수의 문제는 풀렸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장자권의 문제 돌아와서 형을 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집착하지 않고 형에게 다 넘겨줍니다 형이 장자입니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주인입니다 장자를 넘어서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겁니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리느냐 애서가 알아서 가난 땅을 떠나게 되는 일들로 이 문제가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이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믿음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에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럼 해결이 되는데 애서에게는 삶의 어떤 부분도 믿음하고 결부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부자가 됐습니다 소유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소유가 풍부하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굳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버리죠 왜 더 좋은 목초지 있고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게 이제 남쪽에 있는 세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최고의 것을 얻는 모델 그게 세일입니다 세일산 성경 계속해서 세일산이라고 나와요 대비되는 게 시온산인데 은혜의 산이 시온산이라고 그러면 자력구원의 산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미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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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 모든 짐승 자기 나의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 이거 뭐죠 자수성가했다 그런 거죠 하나도 믿음하고 결부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간 부분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충분히 다 이루었었기 때문에 굳이 가난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약속의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선택으로 새일산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배운 거죠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라반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애서의 문제 애서의 분노의 문제는 야폭가과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멸절의 위기에서도 해결이 되고 맡겼더니 자기 힘으로는 못 지키잖아요 맡겼더니 그리고 해결 안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장작권의 문제도 형이 알아가지고 물질이 풍성해졌더니 알아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땅의 주인 가난한 땅의 영적인 계보를 야곱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살폈죠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 맡기는 거라고 맡겨야 완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그랬죠 안식은 맡기는 데 있습니다 맡겨야 완성이 된다 안식해야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 주일에 주일 성수가 이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안식하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맡기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주일 성도 못합니다 지금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놀러 가야죠 피사도 가야 되고 그거 아니면 기쁨이 없잖아 오죽 기쁨이 없으면 예배 다 따라치고 그거 해야지만 기쁨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못해요 11조도 못해요 왜? 맡기지 못하고도 물질도 그러니까 항상 절절 매는 거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돈에 안식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맡기지 못하니까 삶의 모든 것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하루도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연연히 하고 밤새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야 완성이 있는 건데 나가본 4장 27절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완성은 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야 돼요 여러분들 자야 건강해지고 자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야 된다는 게 뭐예요? 맡기는 부분이거든요 10편 127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 헛수거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것도 헛수거고 수고의 떡을 먹던 것도 다 헛수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주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완성이 있다 지금 야곱이 굉장히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허벅지 관절이 박살이 날 정도로 가장 약해졌을 때 맡기는 거 배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긴 자래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마지막 족보에서 애서의 마지막 문제 장작권의 문제도 야 봐라 맡기니까 네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지 안 될 놈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부자가 돼도 알아서 떠나잖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굳이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맡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도처에 나와요 10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죠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그가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맡기면 이루신다 또 10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어떤지 보죠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맡겨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잠깐 내가 날 붙들라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원 16절 3절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맡겨야 완성이 된다 지금 가장 약해졌을 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맡기면 완성이 되네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는데 맡기니까 다 해결되고 마지막 장작권의 문제도 맡겼더니 이렇게 해결되네 이게 에서의 족보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알아서 떠나잖아요 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부자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덩 이제 내가 부자 됐으니까 내가 보기 좋은 산으로 간다 떠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하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알아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맡김의 믿음 맡기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풀립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아무리 깨지고 상한 상태 우리도 뭐 믿는지 하지만 불순정하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맡기고 맡기면 어떤 일이 뭐냐 죽게로 가까이 와요 여기 35장 마지막 26절 같은 데 보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스토리 같은 거 열두 아들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받다 말하면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방 땅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가난 땅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맡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반면에 여기 애서의 자녀들은 전부 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났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 명의 부인의 다섯 명의 아들이 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뭐냐 잠깐 밖으로 가잖아요 밖으로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아무 관계 없어요 뭐가 주어지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떠나 알아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알아서 예배도 떠나고 알아서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도 가고 하여튼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저것도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우리 나오미 가정은 보십시오 엘리멜레 가고 그 다음에 말롱 기론 둘이 있었죠 아들까지 이거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흉년이 있다고 모합당으로 가면 되나 하나님 밖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약해지고 깨지고 진짜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나 이름이 기쁨인데 나 박기쁨인데 나오미잖아요 기쁨이 나 마라 쓰다 쓰다라는 이름을 갖는다 할지라도 돌아갈 거야 이방 여인 모합 여인 누구와 함께 돌아오잖아요 참 묘하죠 택한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택한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요 하여튼 뭐가 듣고 돌아오는 쪽이에요 돌아오는 쪽 그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가난으로 오잖아요 받다 말해서 태어났던 열두 아들 이끌고 가난으로 오잖아요 파면에 안 될 사람들은요 가난한 땅에 있다가도 욕심 때문에 뭐 자리로 오지면 떠나요 특징이 뭐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이게 자수성가 있다 나는 내 능력이 있다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므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럼 다 살아나요 그랬더니 나오미와 룻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 만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의 축복과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 하나예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강력 접착식 같이 붙어있는 거 겉으로 볼 때는 포스트잇 같이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바람만 불면 한번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뭐 잡았던 기면은 그거 흔적도 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포스트잇 신앙이 아니라 절대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냥 깨질 정도로 강력 접착식 같이 붙어있는 그런 믿음 갖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맡기면 풀립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며 풀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애서 입장에서 이 족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는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했는데 강했을 때도 맡겨야 산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자기 멋대로 떠나가 버리면 망하는 거죠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할 때도 맡겨야 살고 강할 때도 맡겨야 산다 오늘 이 족보가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의 내용을 쭉 보면 외관적으로 보면 애서는 굉장히 멋지고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야곱보다는 야곱이 더 교활해 보이죠 인품이 더 좋아 보이고 보세요 형이 분노하지만 또 동생이 불쌍한 모습 보고 이렇게 안아도 주고 또 화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33장에 보면 그러니까 애서가 그리 성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나이스하고 멋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섯 아들하고 열 명의 손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아들 열 명의 손자가 다 족장이더라 그래서 열다섯 명의 족장들을 얘기를 해요 대단히 성공한 거죠 당대에 거의 성공한 거죠 당대로 봐야죠 자기 아들 때 손자 때 반면에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의 아들들 다 애국으로 가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노예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436년 동안 별거 없었다고 되게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거기에 또 후반기 족장 이름이 나오는데 열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두 명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무슨 뜻이죠?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량들이 애서의 족속들은 그래서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증거가 중간에 나오고 있는 20절부터 30절까지 원래 세일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리족속이라고 부릅니다 호리족속 호리족속하고 애서족이라고 합시다 애서족이 가가지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고 호리족속하고 애서족속하고 섞여가지고 그걸 나중에 애돔족속이라고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얼마나 개방적이냐면 외부에서 온 사람을 족장으로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도 족장으로 세워주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폐쇄적이고 우리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답답한 인간들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애서는 호탕해요 호리족속하고도 섞일 줄도 알고 그다음에 서로 족장들도 주고받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멋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40절부터 43절까지 후반기 족장들 이름 보면요 11명이 나오는데 11명 중에 2명이나 여자 족장이 나와요 딥나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이거 여자거든요 아내 이름이었고 첨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이름이에요 족장이 여자들이 둘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1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성 리더십을 인정해 줬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8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야곱의 후손들은 왕이 언제 나와요? 사울왕 때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사울 다윗 전에는 사사들이었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벌써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서는 탁월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거기다가 8명의 왕이 나오는데 세습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물려졌다 아들에게 물려졌다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능력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적 왕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아마 학자가 보면요 이렇게 애서 집안의 내용들이 되게 선진적이고 개방적이고 시스템이 좋고 나이스하고 다 좋았다는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없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강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해요 거기다 성품도 좋네 나이스하네 거기다가 능력도 있네 개방적이네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럼 애서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좋은 성품 갖는 거 아닙니다 애서 만드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애서같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부됨이 없고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탁월한데 우월한데 선진적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24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했던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업적들이 있는데 업적이 딱 하나 온천 발견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 안 웃겨요? 난 그거 되게 웃기던데 뭘 쓰려고 그러는데 업적이 없어 우리가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죽으면 장례식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다 쓰거든요 이렇게 뭐 했는지 쓴다고 쓰면 쓸 게 뭐 있는지 알아요? 어느 회사에서 높은 중역이 되었다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뭐 했다 뭐 했다 다 초라해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사실 쓰기도 민망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집안을 다 구원시키고 이런 것들은 쓸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죽결에 이끌 수 있는 일들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라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 정리할 때도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결국 쓸말이 없으니까 온천 발견했어 이거밖에 없다고 모기탕이나 얘기했죠 모기탕이나 그런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 초라하다는 거예요 업적이 43자리로 돼 있는데 딱 하나예요 온천 발견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뛰면 세일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세일산 가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8절과 9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덤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덤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세일산 인간이 자기 자력구원으로 갔던 산의 모습들을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죠 에세교에서 35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이 자력구원으로 이룬 세일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세일산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니까 세일산아 너와 에덤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약하고 부족하지만 시온산 붙드는 사람 있죠 시온산 시온산 그게 은혜의 산이거든요 은혜 은혜가 임하는 거 시온산이 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겠지만 시편 87편 5절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낫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에 가까이 가는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에서 족속들은요 신 가지고 뭘 했냐 이거 가지고 자기 안락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방해하는 일에 주로 많이 썼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첩 이름들 잘 얘기 안 하는데 12절 같은데 보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첩 이름이 왜 나와요? 딥나 아말렉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그러면 딱 둘 얘기하면 돼요 에돔족 속 사의 동쪽 밑에 있는 에돔족 속 또 하나 아말렉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두인이 된 거예요 베두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 공격해가지고 못살게 굴고 나중에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아각이라고 아각이 아말렉 사람이거든 아각 아각이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이려고 그러는 해꽂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훨씬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에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잘나가고 명문도 나오고 부자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요 진짜 허망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도 하나님께 맡겨야 살아납니다 잊지 말라고요 이거 아니면 끝장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딱 에서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부자 이 땅에서 얼마나 호의 호시겠습니까 일단 자세가 옷 입었다니까 좋은 옷 입은 거죠 거기다가 허화롭게 잔치하고 즐겼어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성기는 데 사용돼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 앞에 그 여지 나사로가 개가 와서 핥아먹고 있는데 상처를 그걸 돌보지 않은 거예요 뭐 해꼬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천국이 보이는가 봐 아브라함 품에 안개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손가락 끝에 물 하나를 찍어서 내 손을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무지무지무지물도 없죠 찜통 더위인데 이 더위 정도로 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갈증이 심한지 물 한 방울에 위로를 원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가서 제발 전도 좀 해달라고 지옥 가면 다 전도해요 언제 전도하느냐가 문제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있다고 모세에 있다고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믿을 거라고 아니라고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거라고 보금 증거하는 사람들 짓지 않는 사람은 누가 가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애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은 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반드시 섬기는데 반드시 이게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43진에 대한 애서의 족보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려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야곱이 위해서 이렇게 당대에 출세하고 왕들 나오고 대단했다 그런데 한 게 뭐 있니 이거예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떠나가는 인생 기껏해야 온천 하나 팠다라는 것밖에 쓸 말이 없는 인생들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옆에 축복과 은혜를 받고 강한 자가 될 때 더 하나님께 맡기고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내용이 필요 없죠 약할 때도 야곱같이 하나님께 맡기면 풀리고 강할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우리가 사명이 이루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조건에 놓여있던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했습니다 애서같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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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삶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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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